오케이 우측으로 빼면 좌측으로 조준하면 되죠? 반대로 저기도 있네? 어허허허 이 정도 거리는 솔직히 바람 영원도 많이 없죠 그죠? 재밌는 샷도 있어요 고자샷이라고 드러넘 봤나 고자샷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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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야 여기야 야 우리 하방에 가자 아하하 나 야 야이씨 아 나 빌어먹을 여우성표야 아 이런 빌어먹을 아 어떤 때는 개념세이브고 어떤 때는 개념세이브가 아니고 도대체 갈픽을 못찾... 못찾겠는 게임이야 나가지고 밀당하고 있어 게임이 자 다 죽구요 자 다 죽구요 있는거 같애요 어 왜 안 죽어? 어어? 권총하고 나를 맞추고 앉았네 아 어어? 콩패샷인가 오오! 그럼 하아.. 됐어 으어어어 한번 두개 싸우면 계속 쏜단 말이야 오케이 이번엔 그냥 죽었다 누가 쏘는거야? 내려봐 내려와 내려와 누가 쏘는거야? 아이고 근처에 있다가 탱크 폭발을 하는데 죽었어 진짜 별의별 별의별걸로 다 죽었군요 남자랑 한 번씩 다 죽어봐야 된다 이건가?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빵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터졌어 오호어즈 터지면 흔적도 안나와 야야야 벤 야 벤 야 그 반창고라도 좀 내나봐 반창고 반창고 하나도 못 얻었어 일단 저장 저장을 하죠 예 건물을 그 그 흐 흐흐흐흫 아 폭발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에에 뭐 건물을 테타를본으로 만들었나보지 Xbox 현상 기억 형상, 형상, 기역, 학금, 타탱형으로 만들었나보지 맞아도, 구부러져도 좁아있으면 다시 원형 복귀되고 자 내가 고자라니 그렇다고요 여태까지 노려서 맞춘 적은 이번 단 한 번뿐이다 여태까지 안 노렸어요 뭐 그렇습니다 ㅋㅋ